나는 음식도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아침마다 부어서 고민인 분 야식 먹고 자서 부은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야식 안 먹고 잔 다음날도 부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붓는 이유 총정리부터 못지않는 체질 되는 일상 붓기 케어법에 중요한 날 아침 얼굴 붓기 싹 빼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붓기 중에서도 얼굴 붓기가 진짜 심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얼굴 붓기가 그대로였던 적도 많고 중요한 날 아침엔 이 붓기를 어떻게든 빼려고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한 시간 이상 해도 이 붓기가 다 안 빠지는 그런데 요즘엔 일상 붓기는 물론이고 기상한 직후에도 얼굴이 그닥 붓지 않아서 정말 정말 행복해졌어요 얼굴 붓기 심한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약속 있는 날 얼굴 붓으면 진짜 약속 나가기도 싫거든요 저처럼 얼굴 붓기로 고민인 분은 이번 영상 꼭 참고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붓기의 원인 우리가 붓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 하나 때문이야 라고 할 순 없지만 공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요 내가 아침 붓기가 특히 심하다면 소화기 중에서도 신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여가 기능이 저하되면 얼굴 특히 눈꺼풀 주변으로 많은 붓기가 발생해요 그리고 나는 아침은 괜찮은데 오구 붓기가 유독 심하다 하면은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 심장은 혈액순환과 직결되어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수분 대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많으면 이걸 빨리 배출해줘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부정으로 남게 되는 거죠 특히 심장과 반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밑에서 위로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밖에 간에 문제가 있어도 잘 붓는 체질이 될 수 있는데 이 간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해독하고 대사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간이 해독을 잘 하지 못하면 독수와 노폐물이 혈액순환을 방해해 붓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외에 영양결피, 포르망 불균형, 생리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잘 붓게 됩니다 자 그럼 원인을 배웠으니 붓지 않는 체질 되는 일상 케어법 바로 가볼게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죠 사실 붓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심장, 심장, 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이 건강관리 다 하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붓지 않는 체질 되는 케어법 딱 다섯 가지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 배와 등 마사지하기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이 소화기관과 가장 가까운 복부와 등의 근육이 긴장될수록 소화기 기능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잘 붓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야식을 같이 먹었는데도 잘 붓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정말 건강하게 타고난 체질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게 타고난 분들이 평소에 소화기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부와 등 마사지를 틈틈이 진행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복부 마사지는 정말 간단한데 야구공, 골프공, 마사지볼, 미니짐볼 다 좋습니다 포물로도 가능해요 복부 부근에 이 마사지볼을 두고 엎드려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갈비뼈와 골반뼈만 피해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굴리는 게 처음에 너무 힘들다면 가장 아픈 부위에 이 공을 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다른 아픈 부위에 두고 잠시 호흡하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가 특히 아픈 부위, 아름 부위, 그리고 뭔가 눌렸을 때 기분 나쁨 부위 위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풀 때는 진짜 아플 수 있는데 한 5일만 열심히 풀어도 이후에는 기분 나쁜 아픔이 아니라 개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변비 심한 분들은 아랫배 부분을 열심히 풀어보시고 평소에 잘 체하는 분들은 윗배 부분을 열심히 풀어보세요 등줄기를 가장 빠르게 부담없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땅콩볼인데 이 땅콩볼을 등에 대고 누워서 다리를 이용해서 위,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굴려주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또 다리를 활용해서 조금 조금 굴려주고 이렇게 등줄기를 골고루 풀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되게 잘 빠진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보다 진짜 효과는 자가포식입니다 이 자가포식이 뭐냐면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세포의 구성 성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100%, 200%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가포식 시간을 틈틈이 가지면 정말 좋겠죠 평소에 내가 오늘 먹은 음식에 불필요한 세포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에서 적어도 14시간까지는 공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평소로 치면 데일리 집 청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내가 14시간 공복을 유지했는데도 몸이 너무 무겁다 하는 분은 하루 날 잡아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공복만 유지해도 몸이 빠르게 정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너무 지저분해진 방을 한 번 힘내서 대청소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싶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밀가루, 양념 강한 음식 줄이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잘 붓는 건 당연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붓기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 기름진, 밀가루, 양념 강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들은 당연히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내가 붓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고 이 세 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많이 먹는 편이라면 똑똑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면 10번 중에 5번 정도는 구운 치킨으로 바꿔서 드시고 내가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1일 1방울 꼭 해야 된다면 그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요즘 쌀로 된 빵도 되게 맛있는 집 많잖아요 쌀로 된 빵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양념 치킨을 진짜 좋아한다면 양념 치킨보단 후라이드의 양념을 주문해서 소스 살짝 찍어 먹기 이렇게도 줄여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에 끊어야지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루 물 2리터 하루 물 2리터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직 물 2리터를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의 3분의 2는 모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되어 평소에 내가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는다면 음식의 수분이 과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어느 날 내가 물을 마실 때 더 빨리 물을 저장해야 돼 라는 생각에 내 몸이 수분을 더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더 쉽게 잘 붓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예뻐지기 위해 내가 잘 안 붓기 위해서의 목적으로라도 하루 물 2리터는 꼭 필승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수분이 정말 부족하던 분이라면 초반에 5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오히려 더 잘 붓고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것만 지나서 꾸준히 챙겨 먹으면 그런 붓는 느낌 싹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하자면 내 몸이 평소에 좀 차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냉한 편이다 하면은 하루 2리터 중에 500에서 1리터 정도는 따뜻한 차 붓기차를 같이 넣어 드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얼굴에 부을 때 얼굴에 열감을 유독 많이 느낀다 하는 분이라면 녹차를 한 잔씩 타 드시면 얼굴 붓기가 빠르게 싹 빠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되게 간단한데 내가 먹고 나서 다음날 많이 붓는 식당 음식은 피하기 이게 같은 음식이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깨끗한 기름을 쓰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냐 등에 따라 당연히 우리 몸에 받는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잘 체크해 보시면 같은 닭갈비를 먹더라도 A집과 B집의 식구 컨디션 그리고 다음날 컨디션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집에 좋은 재료를 쓰는지의 여부를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판단을 내 컨디션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에 졸음이 많이 밀려온다 그리고 다음날 특히 일어나기 힘들고 다음날 유독 더 붓는 것 같다 하는 집은 메모해 두었다가 피하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는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싹 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쌓이면 쌓이는 만큼 일상 붓기 정도가 점점점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 아침 붓기가 8에서 10 엄절이 왔다 갔다 했다면 요거를 한 달만 지켜도 3에서 5 왔다 갔다 꾸준히 지키면 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날 아침에 얼굴 붓기 싹 빼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방법인데 아침 붓기 작업 필승 방법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요거 다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데일리 방법보다는 내가 중요한 날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딱 두 단계면 됩니다 1단계 운동 2단계 쿨링입니다 우선 1단계 운동으로는 우리 몸의 순환과 가장 직결된 근육은 복부와 종아리에요 우선 첫 번째 10분 동안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이 종아리를 이완시켜준 후에 두 번째 복근 운동 중에서도 아랫배를 집중적으로 운동시키는 루틴을 딱 10분 동안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종아리 스트레칭은 요거 복근 운동은 이거 아니면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쿨링 운동을 한 후에 바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다가 시원한 물에 마무리를 해주면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 붓기가 확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샤워 끝나고 나오면 바로 이어 얼굴 쿨링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데 이 얼굴 쿨링을 해주면 세포가 냉기에 의해 수축됨으로써 얼굴에 있던 수분을 배출해내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얼굴 쿨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스킨패드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툭툭툭툭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 쿠팡에 아이스롤러 검색하면 요렇게 생긴 롤러가 있는데 보고 냉동실에 보관해두었다가 얼굴에 요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은 스킨패드로 열감 1차 내리고 아이스롤러 2차 해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평소엔 아침에 여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킨패드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내가 중요한 약속 있는 날 아침에는 1시간만 딱 일찍 일어나서 이거 진짜 점 있고 꼭 해보세요 당연히 당연히 이 방법을 쓰더라도 전날 저녁 늦게 뭔가 엽떡으로 과식을 하거나 했다면 다음 날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붓기를 다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종이 있는 전날엔 저녁을 조금 최대한 일찍 드시고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자기관리를 늘 열심히 하는 지킴이를 위해 살 빼지 않고도 확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